윤 대통령 순방 프로그램 시작. 그러면서 오늘 저녁 여왕 장례식 참석. 그래서 어? 잠깐만. 그럼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 갔다는 얘기야? 뭐야? 하면서 아내를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조문을 안 했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 갔어요. 아니 이게. 레알이야 이게. 웨스터민스터 홀에 여왕님 시신이 있고. 모이소 놓고. 거기에 있고. 내일 있는 우리가 청계광장에서 국장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웨스터민스터 홀. 홀에서 실제로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조문하고 있잖아요. 조문하는 곳. 상주 있고 이런 데. 그곳이 웨스터민스터 홀인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는 가서 솔직히 장례식에 관 나가고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나 이쪽에서 하는 거고. 조문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관이 뒤에 있고. 그 앞에 병풍이나 뭐 혹은 꽃이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꽃 하나 올려드린다거나. 향 피워드린다거나. 그리고 조문하는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명복 빌고 이제 직접 가서 예를 차리는 거죠. 그게. 영국까지 가서 8,800km 날아갔다고요? 우리 피디님. 8,800km를 날아가서. 이 조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정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통통제로 취소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의 정상들은 교통통제로 이걸 취소를 했을까요? 다른 분들은 아예 가셨나? 바이든 보세요. 아우. 딱 계시네요. 저기. 바이든 갔죠? 네. 바이든은 심지어 이 자리에 가서 조문록에 남긴 글이. 본명록도 있죠. 네. 화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어떤 돌아가실 때가 생각이라서 많이 가슴이 아팠다고.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네. 여기 이거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웨스터미터 사원은 그냥 약간 행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을 안 했어. 자. 미테랑 대통령. 그렇죠? 프랑스.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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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부부. 네. 참석했죠? 네. 그다음에. 이게 바로 캐나다. 맞죠? 캐나다. 캐나다 총리. 트리도. 나왔죠? 참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인데도 왔어요? 와. 조문했어요? 아. 부인이나? 우크라이나 부인이 갔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네요. 아. 대사 부부랑. 다 조문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문 거기까지 가서 하죠. 당연히. 조문 옷도 입고 갔잖아. 자. 이분은. 브라질. 브라질. 아. 이 쟤네. 저. 국빈 초청 받았다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거기까지 전용기 타고 날아간. 어. 보나소와. 그. 보나소우루. 어. 여기 있네요. 다 갔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나토에 있었던. 그. 레티시아 왕비랑. 네. 그. 국왕도 이제 조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왕까지 갔네요. 일본왕도 조문했는데. 일본의 총리. 일본왕 나로이토도 조문했고요. 기시다 총리도 조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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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을 직접 가서 했어요. 다. 네. 네. 항해 직접 가서 하는 거지. 너무 조문을. 비대면으로 조문할 것 같다. 아일랜드도 조문했어요. 심지어 아일랜드도 원수인데. 네.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8,800km를 날아가서 전용기를 타고. 네. 그런데 거기서 놀고 있었어. 그리고 밥 먹으러 갔어. 리셉션에. 아. 기사는 안 갔나요? 죄송합니다. 일본왕 나로이토만 갔다고 합니다. 아니. 왜 갔을까? 그러면. 아니.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이거는. 아니. 못 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대통령들은 어떻게 다 간 거예요. 같은 상황이었겠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걸어서 조문 참석하는 장면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영정부 여왕 조문줄 대기 시간 최소 24시간. 지금 일반 코스로 들어가면 24시간. 백헌이 일찍 갔는데 13시간 걸렸어요. 아. 백헌도. 백헌도. 13시간 걸렸어요. 그래도 좀 정상들은 그래도 약간 패스트트랙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런데 문제는 8km가 지금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8km가 줄이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앞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한 거야. 차를 통제를 해서. 차를 통제를 한 거야. 그러면 통제하는 때까지는 차 가고. 그다음에 걸어가시면 되지. 당연하죠. 다른 방법이 있거나. 그래서 지금 모두 다 걸어갔어요. 정상들도. 당연한 거를. 왜 그러세요? 경호원 대동에서 지금 프랑스 미테랑 부부. 마크롱 부부 가는 것처럼 보세요. 이렇게 걸어갔어요. 다. 그리고도 이 마크롱 부부가 얼마나 영악한지 보십시오. 이거 걸어가는 거를 사진 딱 찍잖아요. 자기가 찍은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갖고 바로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에 칭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과 함께 가는 것 같잖아요. 마치. 모습이. 왜 안 갔을까요? 도대체 왜. 왜 안 갔는지 해명하세요. 왜 도대체 안 간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지금 일단 찌라시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찌라시 얘기를 갖다가 잘 전화해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참조해 볼 만해서 그런 건데 일단 외교적으로 일단 뉴스 공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외교 전쟁이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바이든이 제일 먼저 선빵을 날렸지 않습니까? 전용기 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전용기 없으면 못 가. 그리고 전용차도 갖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그렇죠. 미국은. 그래서 미국이 그걸 허락을 받아냈어. 그랬더니 프랑스가 또 전용차를 가져가겠다고. 전용기에서 전용차 가져가겠다고. 그다음에 스페인, 브라질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저도 이제 어디서 봤는데 각국 대사의 영국에서 각국 대사관에다가 정상들이 오는 건 좋지만 여기가 너무 혼잡하니 전용기 타고 가지 말고 상업항공사 타고 와서 버스로 함께 정상길 이동해라라고 그런 조문이 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 타려고 굉장히 난리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미국 대통령이랑 프랑스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뭔가 협의를 했었을 거고요. 내가 할게요라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영국과 협의가 있었던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1호기가 떴길래 우리도 협의가 됐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진짜. 그런데 그걸 따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1호기가 떴지? 그런데 그것도 신기한 일을. 따내지 못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찌나시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따내지 못하면 바로 24시간 줄에 서야 된다는. 그래서 그걸 포기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아무리 영국이라고 해도. 그렇죠. 기본적인. 정상인데. 베컴이랑 똑같이 뒤에서 줄 서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기까지는 어떻게 어쩔 수 없으니. 런던 저 북쪽에 있는 작은 공항에다가 전용기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내렸다고요? 아. 그 히드로 공항 이런 데 말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차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의전을 요구했는데 그 차를 못 얻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 차 정도는 대사관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에서 아마 차량 준비가. 제가 아는 순방의 기억으로는 차량 준비는 기본적으로 다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의전을 요구해서 영국이 안 해준다고 해도 당연히 차량 준비를 자국의 대통령이 오는데. 대사관에서 합니다. 대사관에서 해요. 그래서 차는 준비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8km를 통제가 됐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교통 통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찌라씨를 다 믿지는 않아요. 교통 통제에서 8km 걸어가는 게 싫었을 가능성이 높다. 8km가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긴 합니다만. 8km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전체 줄 서는 게 8km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마크롱 부부 걸어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대략 마크롱 부부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한 1, 2km 정도 걸었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 근처가 홀이 있고 사원이 또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부터는 통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걸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추정컨대 1, 2km 정도를 걸어서 갔을 텐데 그걸 안 간 거예요. 왜 그러지? 술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어서 그런 건가? 항상 이런 게 그렇게 연결되니까 참 이게 안타깝고 참담한데. 저는 근데 이 타임에서 이 타임에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우리 피디님 혹시 1호기에 탈 때 김건희의 구두가 나와 있는 전신 사진이 있습니까? 올라가는 계단에 본 것 같긴 합니다. 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와 한 15cm 되는 힐을 15cm? 한 15cm 되는 힐을 신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뭐 저 힐을 신고는 2km 못 걸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낮은 신발 구해서 신으면 되지. 왜 그게 지금 영국까지 돌아올 일이야? 저 힐 봐. 높네. 저 힐 보이십니까? 엄청 높네요. 제가 15cm라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아니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이제 저도 구두를 높은 구두를 잘 안 신기 때문에 저 정도 사이즈 나오려면 대략 9cm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9cm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9c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cm는 저렇게 굽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저 각도 보세요. 발의 각도. 저 발의 각도를 보면 최소한 9에서 1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런 힐을 신고 갔어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걸어가야 되면 이게 이런 판단력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상 만약에 걸어대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이거는 유두리. 유두리다 말 써도록. 그렇게 좀 빠르게 대처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상이 가는 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문 행사인데 그거를 못 갈 정도의 상황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신발이 불편했다 하면 거기서 신발 당연히 공수할 수 있고요. 당연하죠. 할 수 있고요. 그 정도 못 갈 거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브릿지 여사도 나이 되게 많잖아요. 브릿지 여사랑 딱 신발이 신발을 갖다가 이제 사진에 신발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짤려서 그런데 신발이 단화예요. 단화를 준비한 거야. 걸을 수도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교력의 차이 아닙니까? 저는 있었어도 본인이 하기 싫다고 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걸 준비는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행사에 2부속실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만한 공구함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상한 약도 넣고 바로 머리에 어지러운 거, 신발, 콧물약 이런 거 다 있어요. 비상처럼 대통령 옆에는 부속해서. 그럼 무조건 가져가서 순방대에 따라 붙는데 만약에 신발이 저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 간다. 그걸 봤다. 그러면 낮은 구두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장례식 가면서 누가 저런 신발을 신고 갑니까? 신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장례식 가면서 누가 저런 신발을 신고 갑니까? 장례식이잖아요. 일단은. 구두 두 개 가져간다고 누가 욕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례식을 떠난다고 옷은 시커멓게 입어놓고 망토까지 걸쳐놓고 그리고 시커멓게. 아니 저는 옷도 출국할 때랑 입국할 때 옷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출국할 때 옷을 그걸 입은 줄 알았거든요. 까만색 입었길래. 그런데 또 내릴 때 또 갈아입었더라고요. 옷자랑 하러 간 거야. 뭐야. 조문도 안 가고. 옷도 갈아입었대요. 아니 그리고 신발이 불편해도 아무리 그래도 목적이 있는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곧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고 지금 금리도 이번에 미국에서 이번 주 안에 또 금리 또 올린다고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굳이 또 초대도 안 한 물론 우리가 애도해야 되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갈 일이냐? 지금 이 상황에? 라고 저희가 국민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사 운동화 딱 신고 운동화 신고 왔어요. 네. 마크롱도 운동화 신고 왔잖아요. 딱 신고 왔네요. 그렇게 해서 갔으면 아무리 10cm든 20cm든 신고 가서 조문해야지 그 목적으로 갔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면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신발 이외에도. 어떻게... 왜냐하면 저거는 외교적으로 제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건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교 대통령실에 있으셨잖아요. 청와대에. 네. 그럼요. 그런데 저기까지 조문하러 가서 저런 식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거는 절대. 저거는 외교라는 것은 상호 합의가 되는 상호가 있는 상대방이 있는 행위입니다. 비록 우리가 조문이라는 그걸로 예의를 갖추러 간 거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외교인 거고 우리가 신문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전이 펼쳐질 거다. 갖고 정상들이 많아서 무슨 일본이랑 처음 정상회담을 하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문 플러스 외교적 행사 알파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굳이 지금 가야 돼 하지만 그래 뭐 외교전 하겠다는데 우리나라도 국격이 있지 우리만 빠질 수 없지라는 생각에 우리 국민들도 부글부글하지만 용인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저거는 저 일이 제일 중요한 행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행사예요. 제일 중요한 행사예요. 영국까지 간 거에 제일 중요한 행사예요. 멀리서 어디 내가 지금 어려운 회사에서 만약에 그냥 누구 돌아가셨다. 얼른 갔어요. 일반적인 예를 하면 어디 부산까지 막 갔는데 내가 조문은 안 하고 옆에 식당에서 육개장만 먹고 온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육개장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결혼식은 솔직히 그럴 수 있다. 결혼식은 밥만 먹고 올 수도 있다. 맞아요.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조문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저 10cm다. 내가 보니까 저거 10cm다. 내가 저 사진을 봤거든. 그래서 내가 15cm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딱 보면 10cm 이상이다. 앞구까지 있으면 그렇겠네요. 높은 구두 제가 안 신어서 저기 높은 구두는 딱 보면 아, 높다 생각 들거든요. 저 구두의 브랜드 혹시 아시는 분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조문을 안 해,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외교 참사 수준이네. 외교 참사예요. 근데 지금 일부 우리 구독자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조문을 거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에스코트 걸이 왔다고 해도 국가 간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리셉션에 그럼 못 갔어야죠. 근데 리셉션에 가서 찰스 3세를 갔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조문 거부는 사실은 합리적인 그런 상단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공군 1호기가 떠서 거기에다가 랜딩을 하려면 각국의 조율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가 랜딩해야 되고 비행기가 어디 가야 되고 이게 각 조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부를 하려면 비행기 뜨지 마세요. 라고 애초에 했었을 건데 비행기 떴으면 저건 영국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이후의 조문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게 외교 행사나 이런 드러나는 행사가 보여진 게 저 정도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대부분이 외교 안보 사항들이 많아서 저렇게 언론에 안 드러나고 우리 안에서만 아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드러나는 일들이 저 정도면 도대체 안에서 있었던 있을 일들은 얼마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을까 그게 지금 너무 걱정돼요. 지금 저걸 보니까.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임세훈 대변인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실제로는 얼마나 지금 체연될 수가 있는 거냐면 저기에 가서 저렇게 조문을 안 했다고 포부스지에 다 나왔잖아요. 포부스지가 다 조문하는 정상들 사진을 계속 찍어 올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 빠졌잖아요. 그러면 외신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더 잘 알겠죠. 저기까지 가서 왜 알았지? 무슨 심각한 일이 있었나? 아픈가? 아니 아파도 가야지. 그리고 아픈가 våra Viño